제가 꽂은 것은 추수감사절인데요. 봄에 추수감사절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수술을 작년에서 한 단 매달아 놓은 걸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감도 이거는 사실은 인조예요. 인조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동양적인 스타일로 꽂았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호박하고 피망, 양파 이렇게 하고 가을에 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 나는 싱싱한 과일들, 야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냈습니다. 이상입니다.